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건 학교를 같이 다닐 때 얘기고 학교 나이랑 사회 나이랑. 둘은 어떻게 할 거 이제 관계 정리하세요.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. 우리 우리 윤희 장 강의장이지 뭐. 아 진짜. 재미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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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몇 달 창의도 안 낳았는데 뭐 그런 거 같아. 이성리장님은 누구랑 동갑이에요? 박종반장이랑. 여기 뭐 빠른 이네 뭐 이런 뭐 그런 서열 정리 필요 없는 거예요? 72년생. 11월생. 어? 네? 어 나왔어요. 어? 뭐해. 환자가 나 2월 8일이거든요. 아유 우리. 아유 2월. 2월? 2월이면 빠른. 빠른 이래요. 빠른 이래요. 빠른 이래요. 나랑 친구로. 그러네요 친구래요. 학번으로. 왜 나랑 친구를 해. 어쩌네요. 빨리 나오실게. 학번은 어떻게. 난 71년생들하고 같이 나오지요. 90학번들하고 나랑 같은? 박종반 인장님. 박종반 인장님. 저는 9.1학번. 아이구. 아 새파람피야. 아 새파람피다. 자 정리하세요. 근데 그 집하고 나온 친구고. 어 잠깐만. 지티죠? 지티 맞지요. 아 근데 같은 지티야 이거. 아 근데. 오빠에요? 빠른이잖아. 빠른이. 2월 8일이라고 할께요. 날짜가 거꾸로 가나? 아니. 저기 끼니스로 가시죠 끼니스로. 희석아 끼니스로 가나? 아 예. 아 끼니스로 가자. 아니 자 이런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.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지금 필요할 때네요. 그래서 장봉길 이장님. 우리 저 장봉길 이장님이 생일이 2월 16일입니다. 뭐요? 예. 오. 제가 3월 15일이고. 아이고. 자 2월달은 28일 밖에 없어가지고. 날짜는 27일 차이나요. 맞네. 그러네요. 그래서 말로 내는 겨 말로 내는 겨. 아니 이장님 이거 좀 정리해야 돼요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가야 돼요.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전화. 아 운 때는 그냥 위현료 구성해가지고. 성태한테. 아 성태야. 아 성태한테. 오나?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그게 막 친내져 버려가지고 이제 막 말 놓는 거예요 그냥 생일도 필요 없고. 사회생활 뭐 한두 살은 뭐 친구 먹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뜻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래요? 네. 뭐 굳이 그거 가지고 뭐 따지고 자시고 뭐 필요이시죠. 사실 우리 이장이가 좋은 점이.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별로 다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아 이게 오죽하면 이게 고민으로 채택이 됐겠어요. 그렇죠. 이게.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마련이 없어있어요. 이게 2009년도인가 우리 딸내미 보낼 때 보니까 없어져가지고. 맞아요 맞아요. 2009년에는 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. 올해 고2 고3 뭐 대학교 1학년. 여기 이제 마지막 세대 빠른 따지고 뭐 이거는. 혹시. 가다독'. ish hiii.. s 그렇èle